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 자 이번엔 리뷰할 캐릭터입니다 바로 에모바지 스폰지밥의 주인공 스폰지밥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폰지밥의 기본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ABC가 발이구요 XYZ가 손 그리고 S가 도발입니다 대시앤 백스텝은 뭐 알만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필살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스폰지밥의 필살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스폰지밥의 필살기 자 스폰지밥의 필살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스폰지밥의 초필살기도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제 A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대결 쿵푸맨과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스폰지밥의 필살기 자 스폰지밥의 필살기 자 스폰지밥이be에 ' bid' 일이 일어난다 서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로 올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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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6 자 쿵푸맨의 승리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철저하게 능욕당하는 스폰지밥 풍포맨을 처음에 두지 말았어야 됐나 자 어쨌든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대 노진구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우선의 중간에 사회와 성민들의 전쟁이 상대의 중간에 임의 조정 자 해파리로 마무리 징구 우는거 봐라 아유 두번째 라운드 쟤 또 왜저래 야 징구 또 광련의 댄스타임이다 아 아 쟤 자꾸 버그걸려 저런거 자 다시 자 자 노진구 한대도 못대대고 처음맞기만 했네요 야 스폰지바 어디가니? 저기요? 자 어쨌든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대 나나야시키와 한번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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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